우리가 유전자 변형식품 보통이요. 콩이나 두부나 이런 것들이 있죠. 토마토 이런 것들이 유전자 변형이 돼 가지고 수확을 좀 많이 하거나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야 내성을 병 내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유전자 변형식품들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또 인체에 해로울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심사를 합니다. 안전성 심사를 하게 되는데 거기서 안전성 심사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거기서 불합격 됐거나 부적격으로 판정된 것은 팔면 안 되겠다 이런 것들이 되겠죠.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니까 연결해서 보시고 다시 앞으로도 갑니다. 9번. 9페이지죠. 5번. 그리고 이제 수입이 금지된 거죠. 수입이 금지 밑줄. 그 다음에 수입신고하지 않고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이런 법들은 그냥 군더더기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과감히 안 보셔도 됩니다. 사실 그런 법이라면 우리가 다 인지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또 찾아볼 필요도 없는 거죠. 물론 이게 뭐하는 입장에서는 실무 입장이거나 나중에 문제가 되면 법률 전문가의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은 이런 전문들까지 찾아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지만 수험생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굳이 안 외우셔도 되는 부분이죠. 그래서 일단 그런 정도로 한번 봐 두시면 되는 것이 되겠고요.